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던육하니발 9인승 글로벤 리무진 럭셔리한 인테리어와 편안함을 갖춘 최고의 미니밴 영상 시작합니다 기아 던육하니발 9인승 노블레스 스페셜 풀옵션을 베이스로 아트원에서 자체 생산하는 글로벤 하이루프가 결합되어 새로운 하이리무진으로 제작됩니다 하이리무진의 매력은 높은 천고로 넓은 실내 공간을 충족시켜주며 탑승자에게 편안함까지 제공합니다 외관에는 전면 세로 그릴 전후 바디킷, 사이드 스커트, 듀얼 머플러까지 장착되어 더욱 멋스러움을 높여줍니다 글로벤 리무진 럭셔리한 하이루프 실내 공간입니다 천장 트리밍, 플러스 필라 트리밍, FHD 23.8인치 모니터 풍부한 음향 사운드를 더해주는 전면 듀얼 스피커 밝기 조절 및 3가지 모드로 변환 가능한 센터 무드 등 6가지 색상으로 변환 가능한 축 후면 LED 등 트리밍과 모니터 그리고 스피커의 무드 등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심플 디자인으로 실용성 높은 실내를 구성합니다 모니터가 전면 방향으로 10cm 이상 당겨진 위치에 장착되어 뒷좌석 탑승자에게 편안한 시청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동 중 즐거움을 선사해줄 글로벤 모니터 FHD 23.8인치 모니터, 8인치 포조 모니터 전면, 후면 두 개의 듀얼 모니터 장착으로 스카일라이프, 미러링, USB 기능을 사용하여 다양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쾌적한 실내 공기 환경을 조성해주는 지에어 공기청정기 인증된 고성능 필터를 사용하여 유해 물질을 정밀하게 정화하여 건강한 공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차량 제작, 차량 등록, 실내 리폼, 출고, 글로벤 리무진 계약 시 순차적인 진행 절차로 진행됩니다 하이루프 제작 완료 후 국토부 주간 TS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검사를 받고 새로운 재원으로 차량 등록됩니다 합법적인 9인승이 6인승 구조변경 아트원에서는 리폼 후 합법적인 인승 구조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 중 튜닝 사항에는 승차인원, 6인승, 3열 탈거, 2열 전동시트, 좌악, 우 이동, 4열, 아트원 주식회사로 기재됩니다 풀트리밍입니다 기존 밋밋한 플라스틱 순정 도어에 최고급 누브리노 원단을 입혀 고급스러운 도어로 재탄생됩니다 실내에 일체감 있는 인테리어 연출은 물론 아늑한 분위기까지 선사하여 인기 있는 작업 중 하나입니다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 푹신한 쿠션감이 가득한 기록스리믹인 시트가 탑천자를 바꿉니다 목대에까지 장착되어 있어 편안함이 훨씬 느껴집니다 2열에서 바라본 1열 공간의 안성적인 드라이빙을 선사해줍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열었을 때 신선한 컴퓨터, 네이비 색상이 환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세상 어디에든 컬러감으로 특별함을 더해줍니다 프론크 쪽에서 바라본 글로벤 실내 공간 아트 포켓 3개의 포켓으로 구성되어 있어 리모컨 및 핸드폰을 수납하기에 편합니다 패밀리카, 의전카 둘 다 누리고 싶대로 반반한 리폼으로 패밀리카 플러스 의전카 둘 다 활용하기에 최적화된 아트홈 반반 리폼을 소개해드립니다 통합레일이 제공된 가정용 시트와 전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의전 시트가 만나 최고의 시트 포지션을 형성합니다 먼저 가정용 시트는 SMP가 적용되어 시트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 3열 좌석에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통로 공간 확보가 용이합니다 또한 넓은 레그룸 공간까지 확보가 가능하여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리전 시트는 팔걸이에 위치한 컨트롤 단자를 이용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시트 포지션을 갖출 수 있습니다 리전 시트, 컨트롤 단자, 시트 앞뒤 간격, 등받이, 언더서프트, 전동 발걸이, 창문 개폐, 슬라이딩 도어 개폐, USB 충전 단자, 열선, 통풍 편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5G, 탑승자만을 위한 편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전동 발걸이입니다 2열 시트 앞에 위치한 전동 발걸이를 사용하여 발을 편안하게 올리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순정 4열 팝업 신킹 시트로 개조되는 3열 침대용 리무진 시트 레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개조되어 시트 간격을 자유롭게 조절하여 탑승 공간과 트렁크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체형 헤드레스트 장착으로 넓은 헤드 포지션을 갖출 수 있으며 180도 리클라인이 가능하며 등받이 각도 조절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큰 짐을 적재하거나 많은 짐을 적재할 수 있는 3열 시트를 앞으로 홀딩하여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열 팝업 신킹 시트가 있던 자리에는 수납함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차량에 자주 보관하고 다녀야 하는 물건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햇빛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허니콤 글라인 열기, 환기 차단에 유리하며 실내 온도 유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사용자의 용도에 맞게 제작 가능한 컨버전 위드 전유 글루벤 리무진 나만의 공간은 나만의 스타일로 제작이 가능하며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럭셔리한 글루벤 리무진을 출고하실 수 있습니다 글루벤 리무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